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하셔서 G7세까지 데이터 범위 시정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데이터는 가능한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화면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5부터 A6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까지 선택, A10부터 A11을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B1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홈탭에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범위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C4부터 G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4부터 G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C5부터 H13 영역을 선택합니다. C5부터 H13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요. 숫자 뒤에다가 개를 표시하는데 0일 경우에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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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하고요. 숫자가 생략되어 있거나 0이 입력되어 있을 때는 0을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0은 그렇게 입력하신 거고요. 큰다운 변 묶어서 천단위 구분기호도 표시된 다음에 숫자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와 개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테두리에 대한 서식인데요. A3부터 시작해서 H13 영역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요.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5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 영역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이름 상자에 가서 제품명을 선택하면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의해 놓으시면 다음은 H7셀을 선택하시고요. H에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H7 H7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최고 인기 품목 그리고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다시 메모 상자에 커서를 안쪽에서 깜빡깜빡하지 않고요.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릅니다.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면요. 글꼴에 대한 서식만 적용할 수 있어요. 맞춤의 탭에서 자동 크기 지정할 수 없으니까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F7 셀에다가 메모 삽입 하신 거 맞고요. 아 F7 셀이 아니네요. H7 셀이네요. 이렇게 메모를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메모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다시 H7 셀을 선택하고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는 지우시고 최고, 인기, 품목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꼭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셀 병합하는 문제와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과 개자 붙이시는 문제, 테두리에 대한 서식, 그 다음 이름 정의, 메모 H7 셀에 표시하는 문제까지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화면을 살짝 확대를 해서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첫 번째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A4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간혹 범위를 거꾸로 지정해서 오시면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제목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범위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홈탭에 가셔서 화면을 좀 확대해서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직위가 주임이면서, 뭐뭐이면서네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엔드 함수 이용합니다.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직위에 해당한 데이터, 첫 번째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를 선택하면 달라 C, 살라 4라고 표시가 돼요. 직접 C열은 고정하고 4 앞에 달라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지우셔도 되고, 또는 F4를 두 번 누르셔도 돼요. 달라 C, 달라 C 숫자 4로 C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신 다음에 그 값이 주임이라고 비교합니다. 주임과 같습니까? 주임, 그 다음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다면, 두 번째 조건은 총 급여가 있는 데이터 하나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4행의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4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는 방향키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지우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열의 네 번째 행의 데이터가 400만 원 미만입니까? 미만이니까 작다라고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하라고 하면 등호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미만이니까 작다라고만 입력하시고, 400만 원 해당한 숫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가서,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서 보셨을 때, 첫 번째 조건 주임과, 두 번째 조건 총 급여가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살짝 확대를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점이 동부라는 조건인데요. A2부터 A3이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컨트롤 C, A12셀과 A13셀의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V 눌러서 조건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이라고, 제시된 함수 중에서는 D-SUM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지점이 동부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C13셀을 선택하고요. D-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더블 클릭. 안쪽에 함수 인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며,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함수 삽입 창을 살짝 확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해서 거서를 두시고,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두 번째 필드는, 매출액에 가서, 우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을 선택, C2셀을 클릭, 또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다음, 조건은 지점이 동부라고 따로 작성해 놓으셨던, A12부터 A13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구하신 값을요, 올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업이라고, RO6까지 쓰신 다음, 라운드 업 선택하시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업도 마찬가지로, 마법사를 이용하신다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자리수는, 1의 자리에서 올림한다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합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표 2에서요.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카운티 이프 S로 들어갈까요? 카운티 이프 S. 안쪽에 함수 인수를,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이 살짝 확대가 되어 있어서, 조금 작게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표시하고요.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에 가서요. 상여금에 가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크다 12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이, 기본급에 가서, 기본급에 가서, 조건은,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요.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평균을 쓰시는데, 평균을 쓰시는데, Average라는 함수를 써요. A, V, E, R, A, G, E. 그 다음, 기본급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기본급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요. 결과가 0이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요. 지금,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 입력하셔, 범위 정하셨고, 조건 작성했어요. 두 번째 조건 범위 정하셨고, 조건을 작성하셨는데, 여기에, Average 함수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지 않았어요. 함수로 인식하지 않았고, 텍스트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함수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자로 인식이 돼서, 평균 값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 따옴표를 여기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에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큰 따옴표 지워주셔야겠죠. 크거나 같다는 큰 따옴표를 문구시되, 함수를 M% 연산자로 연결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M% 연산자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운티이프에스하고, M% 연산자 이용한, 함수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 클릭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여덟 번째에 있는 문자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D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MIT라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안쪽의 인수에 대해서 마법사를 이용하시겠다면,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본다면,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하이프니 7번째, 8번째 시작하는 게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 한 글자를 가져왔더니, 1, 2, 3, 4에 해당한 값이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라고 하는데, 이때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 앞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추주 더블클릭, 추주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작성하겠다 하시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구해놨는데요. 1이라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 입력하고 탭키, 하나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남녀, 남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성별을 구해서, 아래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성별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 4에다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이라고 순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L, A, R, G, E.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에 대한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총점에 가서, 총점에 가서, 이만큼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첫 번째 큰 값을 구하는 영역, 비교할 대상은 항상 I-17부터 I-24 영역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첫 번째 큰 값은 총점 중에서 188이 가장 큰 값입니다. 라고 모든 데이터에 188하고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을 할 겁니다. 네, 내 총점이 조금 전에 구한 188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큰 값을 구해서, 두 번째 큰 값과 같습니까? 그러면 우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할 건데요. if 만약에요, 나의 총점이, 내 총점이 같습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 큰 값을 구한 값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저희는 최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최우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if부터 신표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컨트롤 C, 신표 뒤에다가 컨트롤 V,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그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두 번째 큰 값하고 같다면, 우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if를 가로 한 번 닫고요. 다시 한 번 가로 닫아서, 두 개의 if를 사용했으니까, 검은색 가로가 될 때까지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가장 큰 값은 최우수, 두 번째 큰 값은 우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원소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표에 가서 찾습니다. 학과 코드 표에 가서 찾아서, 해당한 학과 명을 찾아올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왼쪽에 한 글자는 left 함수, 참조하는 표가 수평이니까, hlookup, 그러면 if에로 함수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수정할게요. d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우리는 원소 코드에 가서, 심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이를 생략하시면, 한 글자를 가져오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한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원소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h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hlookup 더블클릭. hlookup 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면 hlookup이고요. left 쪽에 커서를 놓고 함수 삽입하면, left 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저희는 hlookup을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눌러서, left을 통해서 구한 값을 표에 가서, 아래쪽 표에, 학과 코드 표에 가서, 이 학과 코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저희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sn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멀티미디어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마지막에 오류가 났어요. 이유는 a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에. a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난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그 다음, if error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서, 값을 구해놨는데,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했나요? 라고 한영키 눌러서, 코드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네,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코드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시트를 전체를, 나머지 거 선택하고, 확대. 네, 그 다음 분석 작업 1번 시트 클릭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름을 정의하라고, 문제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어요. C10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집행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D10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집행률, 집행률 개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실제 값이 변화가 있는 거는요, 집행률 개의 값을 변화를 주시는 거네요. D10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희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표시가 된다면,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요, 비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값의 변화는, D10세를 값의 변화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현재 62.44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80이라면,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 비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D10세를 값을 50으로, 확인 한번 누르셔서, 50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요약은 C10세를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트, 바로 왼쪽에 이렇게 시나리오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작게 원위치 했을 때,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실 건데요. 정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확대,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포지션을 가지고,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정렬 기준을 포지션을 선택하고요. 가나다라,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화면에 표시가 된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목록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해요. 포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추가. 추가를 하시면, 여기 왼쪽에 여러분이 추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다시 한 번 기준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가입 기간을 가지고, 셀 색깔을 기준으로, 문제에 제시된 색깔명이, RGB, 빨강이 216, 그 다음에 그린이 228, 그 다음에 블루 188 맞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이 색깔을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포지션, 투수부터, 투수부터 외야수까지 정렬이 되어 있고요. 같은 투수라면,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렬 문제,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그 다음,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C17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열의 17셀에다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C17부터 D19까지, D19 영역까지 드래그.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평균이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평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평균을 기록하실 건데요. 위치가, N4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에버레이지 함수를, 1월부터 12월이라고 했으니까, B열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M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평균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평균 값을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저희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매크로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요. 빗면, 위치는 F17부터, F17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19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서식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는 매크로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입력하고 기록. 매크로 기록 창에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위치가 B3부터 B14까지 선택. 컨트롤기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14까지 선택. 두 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서식을 지정하신 다음, 입매셀 클릭하셔서, 범위 지정된 것을 해제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매크로를 기록하셨는데요. 평균 값을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글꼴 색깔을 검정색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평균을 클릭하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첫 번째, 별정 통신 서비스 두 번째 막대 계열을 선택하시고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키보드 딜리트 또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되겠고요. 차트 종료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료 변경에 가셔서, 누적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A1셀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1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A1셀에 입력된 내용을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 부가통신 서비스 두 번째 막대 선택하시고요. 2022년 요소에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며, 하나의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 0, 간격 너비 0 입력하셔서,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